박역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의 김성수입니다. 송서미씨를 기대하시는 분이 많을텐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몽창 날라갔어요. 그래서 새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송서미씨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어쨌든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 3시간째 집에 못 가고 계시는 김원식 평론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써주시고요. 자, 이번 2부 이슈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인 미술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론들이 온통 이 미술전을 찬양하고 막 빨아주고 이러고 있던데 이거 장애인 뉴스에서 계속 소개를 하셨는데 소개하셨나요? 저는 안 했어요. 왜죠? 뭔가 이렇게 좀 투명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제 매주마다 장애인 관련 문화 소식, 책 소식, 전시회, 미술 이런 소식도 전하는데 이것만은 제가 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전국 장애인 문화예술 총연합이라고 하는 장애총하고 청와대하고 같이 했다. 그리고 장애인 예술과 5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 예술인 특별전 그래서 춘추관 예술을 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할 만큼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춘추관에서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생각해봐야 될 여러 가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의 문제점들을 다시금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점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지상파 보도를 보니까 낯간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뷰징했다는 티가 너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내준 자료 그대로 청와대 예술을 품다. 춘추관 예술을 품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비판과 취재도 없이 그냥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깊숙이 취재를 해서 들어가면 다른 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문사가 그거를 발견했죠. 노커뉴스하고 비마이너를 하고 두 군데 비마이너는 장애 전문 매체고 노커뉴스는 특별히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매체인데 이 두 개만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 이 전시회가 열리는 날 장애인들이 이 전시회를 거부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들의 진짜 현실을 담은 예술을 제대로 된 예술을 하겠다. 이렇게 항의를 했던 그 행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청와대 매표 앞에서 사전 예매를 하고 티켓을 구입을 해서 박경석 대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전작년에 박경석 대표님 전작년에 이동권에 관련돼서 계속 투쟁을 하고 계신 분인데 특히 철장을 가지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려고 한 거예요. 철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 장애인의 현실을 다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시위물품이다 라고 하면서 경찰이 막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예술 장르로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예술 하면 굳이 파인아트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회화 중심으로만 너무 많이 접근을 해요. 결국에는 뭐냐면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품격 있고 순수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아직도 장애인계를 장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안다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자신의 의사표현하는 행위를 문화예술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문화예술운동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또 하나의 편견이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식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무식함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무식함을 드러냈냐면 장애 예술인의 전시 공간을 많이 확보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 이런 걸 제일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아이는 대단하지 않는가? 그거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정도이고요. 실제로는 진짜 장애인의 관심을 가졌다면 전 장렬을 만나야죠. 그렇죠. 장애인이 그림 잘 그리고 음악 잘하고 그럼 뭐합니까? 이동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온갖 보도자료에 다 써 있어요. 지난 6월에 발달장애인 예술가 김현우 작가 대통령실 초빙해서 만나기도 했고 또 7월 25일에 용산 대통령 청사 1층에 발달장애인 작가들 그림들을 쫙 전시해놨대요.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을 끝내고 글로 가서 막 보면서 아 이 그림 나 안다고 이건 내가 샀던 그림인데 이러면서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보면 평소에 굉장히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작품을 샀던 곳이 아내가 예술감독이었던 아트페어였다는 거죠. 얼마나 천박합니까? 일단 제가 좀 들어보니 평소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몇 개월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내가 아트페어에 이렇게 예술감독을 안 했으면 그 그림도 안 샀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장애 예술인들의 관심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전장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섰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장년 사람들은 일단 이동권들 때문에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8월 31일 오픈하는 날이 삭발투쟁 101일째 되는 날이었고 무려 140명이나 누적해서 삭발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관심 속에서 이 일을 진행을 했고 그냥 파인아트로 포장돼 있는 그런 장애인들만 만나서 초빙하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경석 대표가 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의 현실을 담은 미술 작품이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인아트도 이제 말씀을 나누지만 그런 장애인 현실을 담은 작품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작품들은 뭔가 불순하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시위를 하기 위한 참여예술품이다. 참여예술은 또 고상하고 뭔가 불순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순수한 것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일종의 파인아트로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활동하는 사람과 예술을 하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관점들이 장애 예술계에 굉장히 만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예술에.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전문가들이 그걸 독식했었어요. 화랑하고 이렇게 화랑하고 화단하고 갤러리하고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이제 선정한 이렇게 선택한 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그림감 높이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술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밑에서부터 국민과 시민들이 저 작품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대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 전시 같은 경우도 결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애 예술의 전신 공간을 많이 확보하라. 대통령 지시였다. 그럼 문화 예술을 대통령의 지시로 확보하는 이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건 장애 예술이나 일반 예술을 떠나가지고 아니 근데 혁무관님 이거를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상명하다는 식으로 찍어서 그나마 특별한 문제 없어 보이는 것들만 좀 활성화시키고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만 여기 들어간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진짜 그냥 마누라 위에서 잔치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결국에는 대통령 부인의 의도에 따라가지고 이런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게 장애인 대표 예술기관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대통령 부인의 어떤 사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작품이 선정이 되고 선보이 있다고 하면 이건 일반 예술품을 떠나가지고 대표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기업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장애 예술 작품들을 기업의 그런 본사 건물의 로비에다가 전시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를 암암리에 그냥 기업의 회장이 이 작품 해주세요 저 작품 해주세요 해서 암암리에 하지 않아요.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기업에서 뭔가 기업 차원에서 좋은 일을 메신에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다 응모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다 시상식하고 나중에 그 작품들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해서는 그걸 했냐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보세요.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가 장애총 그러니까 한국장애인예술인 총연합이잖아요. 이 총연합에는 11개 단체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왜 11개 단체밖에 안 들어있을까도 질문을 던져야 되지만 그렇죠. 수많은 예술단체가 있잖아요. 정말 예술계도 다 그렇지만 장애예술계도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들만 있는 이유는 이 단체가 옛날에 쿠킹과 가까웠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쿠킹 의원까지 했던 분이 이거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그랬다 쫓겨나긴 하셨지만. 그리고 이 단체의 지금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산하 11개 단체 중에 빗소리 친구들의 상임 대표예요. 최영목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빗소리 친구들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행사를 이전에 했느냐. 우선 첫 번째 하나. 첫 번째. 2019년에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라고 하는 행사를 주최를 합니다. 여기에 예술감독이 누구였을까요? 김건희. 딱 악구가 나오는군요. 김건희가 예술감독을 한 아트페어를 만들어 준 데가 사실상 이걸 또 주최하고 있는 거예요. 빗소리 친구들이. 춘추관 미술전을. 그런데 이 춘추관 미술전에 들어온 작품들을 보니까 이 아트페어 때. 참여했던. 참여했던 작가들. 그러니까 김건희가 공헌 작가들. 한마디로.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구매한 작품을 그린 작가들. 이런 작가들이더라는 거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걸 공모를 했다고 해도 누가 그걸 믿냐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탁월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늘 당선되는 작가들이야? 다들요. 장애예술계에 엄청나게 많은 실력 있는 작가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려면 그 숨어있는 보석들을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해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시하는 의미가 사는 거지. 결국에는 대통령 부인의 암합리의 그런 사람들만 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장애예술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장애인 예술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흔히 장애인들을 수단화한다. 그렇지.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이 빗소리 친구들이라고 하는 데가 주최하는 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뭐냐. 우리가 그 유명한 키아다. 아,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이 키아다 조직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김양영? 아, 그... 공안방을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다는 그 교수, 필라테스 교수. 겸임교수죠. 네, 겸임교수. 그 사람 거기 조직위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강신업, 건사랑 대표. 김건희 팬카페 대표인 변호사도 거기 조직위원 중에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두 사람 얼굴에 싹 지워버렸거든요. 왜 삭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지난달에서부터 대통령실에서 홍보기획비서관을 일하는 이기정 씨도 여기 포함돼 있어. 이것까지 알려지니까 아예 대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조직위원 그림 자체를 없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도대체 춘추관의 미술전을 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의 미술전을 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청와대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 435억을 지금 배정해놨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청와대를 어떤 공간으로 볼 거냐. 이게 문화 유산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 시설로 볼 거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지난번에 패션 잡지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것이 영빈관이나 춘추관에 들어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 베르사유의 궁전에서 그걸 한다. 그런데 그걸 안 해서 하지 않았어요. 안 해서 하지 않아요. 안 해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정체성의 훼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문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유물 문화 순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안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예술감독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요. 가벽을 쳐놓고 했기 때문에 훼손이 없어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베르사유의 궁전에서 가벽을 치고 그런 행사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가 무식하다는 거야. 시각적으로 베르사유의 궁전이 상업적으로나 그런 공공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장면으로 사진이나 영상물을 찍혀가지고 외부에 공개되는 것조차 훼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 유산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맞아요. 그런데 이 패션 잡지나 이번에 그 전에 가구도 그렇고 이번에 장애인 작품 전시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문화 유산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 유산으로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문화 유산을 등록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문체부는 계속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400억의 배성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일반 시설로 생각하고 거기다 계속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화재가 아닐 경우에는 문화유산이 아닐 경우에는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일반 시설일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도 청와대를 일반 시설로 여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행사들을 하겠다. 그런데 그 행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부인의 어떤 사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청와대는 역사적으로 문화유산 관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게 정당하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장애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 예술 작품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언론들도 장애인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수많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소외되고 배제되고 오히려 훼손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도구화되니까. 실제로 나치가 이런 식으로 장애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장애인 예술가들 중에서 모범적인 사람을 이용하고 그림을 이용하고 음악을 이용한 다음에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 어쩌고 하면서 다 죽였잖아요. 학살했죠. 효율성 어떻게 하면서? 인종, 우생학적.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안 보셨습니까? 우리가 은히 말하는 그 아스퍼거 중흥군의 그 아스퍼거라는 사람이 뭐였냐면 바로 나치 명령받고 불필요한 인간들 가려내는 직업.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모든 사람은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나치가 않은 것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기재부가. 그러면서 무슨 어디다 대고 장애 미술전 이런 얘기를 갖다 합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청와대를 복합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쓰는 돈은 김건희 사교장 만드는 그런 예산이다. 예산 항목을 바꿔야 돼요. 김건희 사교장 예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노하시면 안 된다고. 네. 웃으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청와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진짜 이게 이거는 진보건 보수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입장에서도 거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 다 그 국정으로 행했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저는 개방을 하지 말고 행사하지 말고 한 몇 년은 연구하고 학술적인 논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공간을 문화재로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체성과 가치에 맞게 심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봉인하듯이 여기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하지만 이건 그냥 일반 시설로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창경국을 창경원으로 만드는 짓이에요. 진짜. 그걸 이름을 왜 자꾸 문화를 붙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음습한 곳을 문화예술로 이렇게 딱 이름을 치면 다 합리화되는 이상한 징조가 있는데 이게 최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문화만 다 붙이면 뭔가 본질이 속여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청와대를 김건희 사교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음모 일제가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얼과 지혜가 깃들어져 있는 공간을 그냥 싸구려 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음모 우리는 분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을 찬양했던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야스쿠니 신사 이렇게 만든다면 너는 하겠니? 자 청와대도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지금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착한 보험 클리닉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암과 같은 질병 진단됐을 때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될 보험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나중에 혜택 보지 못하셔서 가슴 아파하시지 마시고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가 무료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보험이 꽤 괜찮은 그런 제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전화 한 통 하시면 직접 무료 방문 상담에서 알려드리는데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해 주시면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주었던 착한 보험 클리닉이 여러분들의 보험이 되어들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24시간 무료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니까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을 찾아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사고처럼 오게 된 두 평론가의 이슈 이수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제대로 된 송섬의 아나운서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